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인내와 찬미 예수님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도 언제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십니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청하는 이 시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 곳곳에 깃들어 있는 위로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고요함 중에 함께 목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신이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면 너를 버려주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나는